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챕터 7 부정사 유닛 3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부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즉 부사가 주어가 될 수 없고 목적어가 될 수 없고 보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동사도 아니잖아요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도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 부정사가 해석이 여러 개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A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부사는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하죠 문장으로 가볼게요 1번 I'll donate to help endangered animals 나는 기부할 것이다 돕기 위해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자 투 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가장 많이 해석되는 패턴입니다 다음 문장 보죠 We often feel that art is difficult to understand 우리는 종종 느낀다 예술은 어렵다고 이해하기에 여기서 여러분 투 understand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이해하기에 어려운 거죠 앞의 형용사 difficult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difficult, hard, easy 같은 형용사 뒤에 따라오는 투부정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보면 됩니다 2번 문장 볼까요? To tell the truth I didn't expect you to be that good 솔직히 말하면 나는 기대하지 않았어 네가 그렇게 잘할지 자 여기에서 To tell the truth는 없어도 문장은 완전하죠 부사라는 얘기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는 부사구들이 있어요 뒤에 나오니까 꼭 정리하세요 B로 가겠습니다 목적, 결과, 조건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대표적인 경우들인데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 목적부터 한번 가볼게요 Sumi went to the bathroom to wash her hair Sumi는 욕실로 갔다 머리를 감으려고 자 이 문장에서 To wash her hair를 한번 빼보세요 문장 구조 어때요?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는 완전한 구조죠 그럼 To wash her hair는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맞죠? 해석하면 머리를 감기 위해서니까 목적의 의미가 되겠네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라고 했어요 2번 문장 볼까요? She grew up to be a famous pianist 그녀는 자랐다 그리고 되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자 문장은 She grew up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To 부정사 이하는 다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했죠? 선생님이 그리고를 살짝 넣었어요 결과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되는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Grow 그러면 Grow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자라서 뭐뭐가 되다 그쵸? Awake to 일어나니까 뭐뭐하다 Live to 그러면 살다 보니 아니면 살아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이런 동사들을 함께 기억하면 조금 편합니다 핵심은 순서대로 해석한다는 점 3번 가볼게요 I will be very happy to help you 나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너를 도우면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I will be very happy 에서 문장은 끝날 수 있어요 그쵸? 그 뒤에 to help you가 부사라는 거고요 너를 돕는다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네요 to 부정사는 보통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너를 도우면 내가 매우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C로 가겠습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아까 어떤 형용사들 뒤에서 뭐뭐하기의 정도로 해석되는 투부정사가 있다 그랬죠? easy, hard, difficult 였는데요 문장을 보겠습니다 1번 문장 볼게요 This device is easy to carry 이 기기는 쉽다 가지고 다니기에 이 문장에서 여러분 This device is easy 에서 문장은 끝날 수 있어요 그쵸? to carry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앞의 형용사 easy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하나 더 볼게요 This box is not heavy to move 이 박스는 무겁지 않다 옮기기에 This box is not heavy 에서 문장은 끝날 수 있어요 그쵸? to 부정사 to move는 앞의 형용사 heavy를 수식해 주는 부사죠 자 2번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 자주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나와 있죠 그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해서 또는 뭐뭐 하니까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즉 감정의 원인을 to 부정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문장 볼게요 I am happy to have a job alike 나는 행복하다 갖게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I am happy 로 문장은 끝날 수 있어요 완전한 형태니까 그 뒤에 to have a job 이 부분은 happy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a job 뒤에 I like처럼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에 연결하면 수식어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job I like 그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 알겠죠 D로 갑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아까 독립적으로 쓰이는 부사구들이 있다고 했죠 관용 표현이라는 건데요 덩어리로 덩어리로 외워서 쓰면 제일 좋습니다 어떤 문제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to make matters worse 저는 설상 가상이란 뜻이고요 없어도 문장은 완전합니다 부사구라는 말이고요 밑에 박스 안에 있는 표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가장 중요한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부정사를 포함한 주요 구문인데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될 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내신 시험 서수령으로 엄청 많이 등장하니까 꼭 여러분은 문장을 직접 한 번 써보시면서 익히는 게 제일 좋아요 문장 볼게요 1번 Jane is too young to drive a car Jane은 너무 어리다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일단 Jane is too young 까지 완전한 문장 구조 파악되죠 그러면 뒤에 있는 to drive a car 는 앞에 형용사 young을 수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을 이용해서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우리말 해석은 그녀는 너무 어려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정도로 말이죠 이때 너무 어떠어떠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 so that cannot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jane is so young jane is so young that she can't drive a car 이렇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so that can't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that 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that 절의 주어를 she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the mouse became too fat to go through the hole 그 쥐는 너무 뚱뚱해졌어요 그 구멍을 빠져나가기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o that cannot 을 써서 만들어 볼까요 the mouse became so fat that it couldn't go through the hole 여기서의 핵심은 that 절의 주어를 it으로 잡는 것과 뒤에 that 절의 동사를 앞에 시제에 맞게 과거 그래서 cannot이 아니라 could not 줄여서 couldn't 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것 역시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Joseph is clever enough to solve the problem Joseph은 똑똑하다 그 문제를 풀기에 충분히 자 Joseph is clever 에서 문장은 완전하죠? 뒤에 나오는 enough to solve the problem 은 부사구란 거죠 그런데 enough가 등장하면요 항상 어순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순을 맞게 쓰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 뒤에 enough를 쓰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도 살짝 바꿔서 써볼 수가 있는데 Joseph은 너무 똑똑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쯤 되겠죠? 그러면 so that can 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쓰면 Joseph is so clever that he can solve the problem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정말 중요한 거 많이 배웠네요 정리해볼까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1번 투 부정사가 부사구로 쓰이면 완전한 구조 밖에서 등장하고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것부터 정리하면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 뭐뭐해서 감정의 원인 뭐뭐하기에 easy hard 뒤에 형용사 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뭐뭐했다 라는 정도의 결과 순서가 됩니다 2번 독립 부정사는 덩어리로 꼭 암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3번 to to 부정사는 so that cannot 으로 바꿔 쓸 수 있고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는 so that can 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문장을 앞뒤로 바꿔 가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해 준 것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번 6번 5번